변화의 가능성 매일 곁에 두고 보는 꽃나무도 얼마큼씩 자라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어느새 훌쩍 자라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지요 어제보다 오늘 내 영혼의 키높이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설사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더라도 영혼의 물줄기는 멈추지 말아요 언젠가는 몰라보게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영혼의 키높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기 부처님 마음 담고자 정진하는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꽃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며 새롭게 피어나듯이 수행자의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수행자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복Now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